갈거야 어 몇대 맞으면 돼? 그만이야? 뭐야 뭐야! 아니야 아니야! 어 뭐야! 아니 왜 안 열려졌어? 그런 순간 우리 편들이 다른 곳을 열어주면은 그냥 게임이 원하는게 흘러가겠죠 야아아아아아아아 오리지널 조합 어잇 around 이 창문은 좀 안좋아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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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을 좀 먹고 가야하거든요 물약을 안 뒀어 하나 있다 나 돌아갈래 짱그랑 이러면 어그로 이빠에 끌 수 있거든요 자 개같이 뛰어요 이러면 쿡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죠 일로 오네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 엄마 뭐야 어디 히치 방금 여기 순간이동 한거 아니야 뭐지 따사이 뭐야 뭐지 응 응 방금 히치 순간이동 했는데 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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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야 몇대 맞으면 돼 그만이야 뭐야 뭐야 아니 왜 안열려졌어 어 어이가 없네 첫번째 심장 쓸게요 어그로 좀 많이 끌었어요 됐다 껐어요 개같이 뛰면 돼 오케이 이제 오케이 오케이 고우 방금 꺼서 아마 못 열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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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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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돌아가려고 했어 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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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고인 고인 난 나갔고요 런 런런 이거 켜질텐데 슬슬 오케이 굿 오케이 가자 보셨습니까? 이게 어그로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어그로지 않겠습니까? 어? 바로 나가잖아 다 얜 뭐하냐 살인마요? 살인마 하고 있어 지금 랜덤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얘는 뭐해 아니 이 친구 혼자서 다른 애들은 내가 쨍그랑한 순간 눈치있게 했잖아 저거 근데 이 친구는 뭐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나봐 설마 아니지 너 설마 너 너 큰 결심을 솔직히 지금 밖에 3마리 한 1분 이상 아니 2분 이상 밖에 있었어요 그러면 집안에도 그냥 여유롭게 퓨즈해도 돼 근데 안했어 벌써 퓨즈 다 올리고 끝날 시간이거든요 아 아 아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참 신기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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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온다 예 검수작이여 검수작이 이렇게 안하지 검수할거면 벌써 하.. 하다 보지 배에다 칼빵 넣었지 안 돼 아 어 그래도 아 큰 결심을 아 하지만 바로 앞에 흫 안 돼 안 아 아 로우 오 방금 로빙 좋았다 어? 온따아 야 그거 너 들켰어 임마 도망가야돼 그거 숨는다고 되는게 아니야 어? 중구야? 아니 중구야 아니 중구야 중구야 아니 거기서 칼을 왜 찾아 아야야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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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아아아 꽥 아 아 쥐쥐 아니 근데 영 결국 칠을 사러 죽어서 영킬 영킬 영킬이 되버렸네 아 근데 콘이 눈치 좋았습니다 아 아주 좋았어요 내가 그게 어그로 이빨 끓은 동안 끄는 판단 아주 좋았거든요 그거야 음 그러면 내가 심장 부스터를 연락에 달려서 나갈 수 있잖아 코니가 잘 맞춰줬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